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달 순회과정 마지막 파트인데 교재 349페이지요 자 각종 등기 절차 이제 개별등기 이제 마지막 한번 나가볼게요 자 교재 349페이지에서부터 이제 각종 등기 절차 이쪽 나오는 등기들이 어떤 각종 등기가 나오는지 먼저 보시면 교재 349페이지에 변경등기라고 있죠 보시면 교체 이제 제목 그대로 오늘 이제 다루는 이제 파트 5장에서 각종 등기는 개별 이제 어떤 등기가 이제 교재 서술 되어 있느냐 변경등기 그 다음에 경정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 그 다음에 멸실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이런 개별등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개별등기를 갖다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개 개별등기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시험에서는 전부 다 출제를 하는데 공시법령의 등기법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매년 출세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출제빈도로 얘기한 가등기가 제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등기 두가지 등기를 갖다가 합하면은 나머지 등기 이제 나머지 등기들 있는데 변경 경정 멸실등기 이런 것들은 가등기 문항수 출제 하나 한거 합친 문항수 요거 하나 문항수보다 변경 경정 변경 경정 멸실등기는 문항수가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출제 빈도가 낮다는 거죠 범위는 넓습니다 범위는 엄청 넓은데 출제 빈도는 이제 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교재 349페이지 변경 등기 서부터 한번 볼게요 의 변경 등기란 등기상 일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의미한다 이에는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등기 완료 후에 발생한 경우를 일치시키기 위한 협의의 변경 등기와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등기 절차에 있어서 등기간의 차고 또는 유료로 인하여 발생한 원시적으로 발생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경정 등기로 구별한다 본장에서는 변경 등기를 전자의 협의의 변경 등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뭐 서술어가 너무 긴데 자 이제 너무 이제 한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요점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요점을 파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체관계라는 게 있고 실체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보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을 갖다 등기수의 전산기록에 등기라는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 내용이 부합해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이제 이 범위에 따라서 실체관계와 등기에 일부가 부합하지 않느냐 전부가 부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등기할 당시부터 신청정보에 잘못 기록했거나 등기간의 실수로 일부가 부합되지 아니하게 등기된 것을 원시적 이렇게 부르고 실체관계와 등기가 등기할 당시는 부합했었는데 등기한 이후에 이 부동산 정보가 바뀌었으면 실체관계가 그 등기 실체관계와 부합되게 그 사항을 고쳐줘야죠 그걸 후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따라서 실체관계와 등기의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고치도록 만들어 놓은 등기가 경정 등기라는 것이고 실체관계와 등기에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는 사항을 시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실체관계와 등기에 전부가 부적법한 사항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등기가 말소 등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기에 지금 두 개의 문장 두 줄 문장을 갖다가 읽어 두 줄이 아니죠 줄은 다섯 줄인데 두 개 문장을 읽었는데 결론 변경 등기란 법률 용어는 이 두 개의 단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실체관계와 등기에 일부가 부합하지 아니한데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등기하고 나서 일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후발적 일부를 불일치를 시정하는 걸 변경 등기다 이렇게 부르시면 시험에서는 일부라는 단어와 후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경 등기가 맞는 것이고 일부라는 단어와 후발적이라는 단어 둘 중에 하나의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변경 등기는 틀리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도 변경 등기 개념 구별하는 거 자주 내니까 변경 등기 개념에서 길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갖다가 이해하기 힘들면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일부 후발 브릿지 시정하는 걸 변경 등기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 등기를 갖다가 349페이지 밑에 핵심 체크라고 하고 변경 등기 종류 이렇게 제목을 다뤄놨죠 변경 등기를 구별 작업하는데 교재 349페이지 밑에 핵심 체크 나와있고 교재 350페이지 핵심 체크가 또 나와있네요 두 개가 중복되어서 나오는데 두 개 중복되어서 나올 내용은 아니고 뒤에 350페이지 내용을 보지 마시고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핵심 체크 먼저 나왔던 거 있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변경 등기 정리해놓고 땡 1땡 해놓고 표시란 변경 등기 이렇게 나왔죠 표시란을 지워주시고 제목을 지금 지워주세요 변경 등기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1 그 변경 등기가 무슨 변경 등기냐면 교재를 이제 잠깐 넘겨보시면 갑구울구 변경 등기라고 해놨으니까 그 제목을 이렇게 고쳐주셔야죠 표제부 변경 등기 표제부 변경 등기 이렇게 제목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 잠깐 넘겨보시면 자 2번 해놓고 갑구울구에 변경 등기 해놨죠 그래야 이제 이 구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갑구울구 변경 등기 변경을 생략할게요 지금 변경 등기 보니까 변경 등기를 갖다가 강학상 분류 작업을 하면 변경 등기의 종류가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갑구울구 변경 등기 이렇게 구분 작업을 할 줄 아셔야겠고 자 이제 교재를 이제 다시 349 페이지 보세요 표제부 변경 등기 안에 이제 소제목이 동그라미로 나갈 겁니다 동그라미 1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동그라미 2에 부동산 변경 등기 교재 넘겨 보실까요 동그라미 3에 부동산 분압 등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가지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 작업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옛날 분류 작업이고 현행법에 분류 작업은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자 법에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동산의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분압 등기는 옛날 분류 작업입니다 그런 분류 없습니다 법에서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표제부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다 이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겨 보시면은 갑구월구의 변경 등기는 자 이제 다시 그 안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겁니다 등기명의의 등기명의인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고 그럼 갑구월구의 변경 등기는 자 거기에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전에 변경 등기는 세 가지로 구분 작업을 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세 가지로 분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이 표제부의 변경 등기를 다시 뭐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분압 이렇게 구분 작업 절대 하지 마실 것 그건 옛날에 이제 방식이고 현행법의 방식은 표제부에 이제 등기되어 있는 게 부동산의 표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의 표시가 적혀 있으면 토지일 경우는 소재, 지번, 지번, 면적이 적혀 있었을 것이고 건물일 경우는 건축물의 소재, 건축물, 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사항이 바뀌는 걸 법률용으로 뭐라고 하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라고 하지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이렇게 구분 작업을 절대 안 합니다 현행법에 그러면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정보를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가 적혀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 사항을 바꾸는 걸 법률용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안에서 분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분압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중에서 소재,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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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중에서 면적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부동산 표시 변경을 떼어낸 법률용어가 분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만약에 한필지 땅이 300제곱미터였었는데 거기에서 150제곱미터를 떼버리면 면적이 150제곱미터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면적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동산 표시 변경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분압 그 다음에 증가가 볼까요 이쪽에 300제곱미터 있었는데 옆에 100제곱미터 땅도 본인의 땅이에요 그럼 100제곱미터 자투리 본인의 땅을 이쪽 300제곱미터 땅에 합쳐버리죠 그러면 종전의 면적이 300에서 합쳐지면 400으로 증가가가 되죠 그럼 그것도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냐면 분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동산 표시 변경 중에서 면적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부동산 표시 변경만을 떼어서 법률용어로 뭐라고 만들어놨다 분압이라고 용어 만들어놨은 겁니다 그럼 분압 등기는 이거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의 한 종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에요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349페이지 거기에 따놓고 핵심 체크로 다 정리 끝나는 게 빨라 이건 350, 351, 352, 53, 54, 55 너무 장황해 규제로 정리하시면 안되고 핵심 체크로 그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자 보시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이제 하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첫 번째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하려면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구청에 있겠죠 구청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변경 작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서 절대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토지일 경우 토지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 변경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데 그거 하려면 먼저 구청에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 변경 작업하지 않으면 절대 변경 등기 안 해 준다는 거 건물 가볼까요 건축물의 표제부의 소재, 집원,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이 등기되어 있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변경하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있는 건축물대장 변경 작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등기부, 표제부의 건축물의 소재, 집원, 종류, 구조, 면적 변경 작업을 절대 법률상 해 주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두 번째 그러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변경하고 나서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을 누가 해 주느냐 가볼게요 누가 해 주느냐 하면 당연히 토지대장 변경한 토지 소유자가 등기수에 들어와야겠지 건축물대장 변경 작업을 구청에 가서 하고 나서 건물 소유자가 등기수에 들어와야겠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공동신청 원리가 우리 등기 신청할 때는 공동신청 원리가 적용됐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성질상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지 공동신청 원리가 절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 단독으로 신청하되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 의무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의 지목 면적 변경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등기수에 신청하러 찾아오도록 신청 의무를 부과하냐면 1월 이내 건물 소유자는 구청에 건축물대장 변경 작업한 날로부터 등기수에 몇 월 이내 건물 소유자 들어와서 네 건축물 변경하러 찾아와 1월 이내 찾아와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하는 과목은 2차 과목이니까 2차 뭐 공법도 당연히 시험 볼 거니까 공법 한 문제로 가죠 건축물이 만약에 면적이 변경되거나 구조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종류인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때는 건물 소유자는 몇 월 이내 자 구청에 들어가도록 신청 의무를 건축법에서 부과하느냐 하면 30일 며칠이요? 30일 기억나는가 안나는가 공법 시간에 얘기를 들었는가 안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시험에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건물이 구조 변경 용도 변경 하려면은 그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건물 소유자는 구청에 건축물 내장에 변경 등록하러 찾아오거라 30일 그러면 30일 내에 구청에 들어가서 건물 용도 변경 건물 구조 변경 건물 증축 변경 등록했죠 변경 등록했으면 등기소에는 건물 주 몇 월 이내 변경하러 들어오거라 1월 이내 변경하러 들어오거라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가 1월 이내 들어오라고 했는데 소유자가 1월 이내 들어오지 않으면 대장은 변경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변경 작업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서 구청에 공무원이 등기소에 들어가서 수시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정보가 등기부와 부합되는 지유물을 구청 공무원이 등기소 가서 수시로 조사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구청장에게 법에서는 그런데 등기소 등기관이 그럼 구청의 장부와 등기부 기록이 맞는지를 절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구청보다는 등기소가 사법부가 상급기관으로 법적으로는 취급해 줍니다 그러면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그 부합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는 제도는 있어도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내려가서 내 상급 공무원이 관리하는 장부가 하급 공무원이 관리하는 장부와 맞는지를 조사하는 법체계는 절대 없습니다 밑에서 위에 찾아가서 내가 밑에서 관리하는 장부가 위에서 관리하는 장부와 부합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대장을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이 등기소에 상급기관에 가서 등기부에 부합 유무를 갖다가 대장의 기록 내용이 등기부와 부합하는지 유무를 수시로 조사하도록 법에서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소에 들어가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구청에 와서 봤더니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정보가 등기부의 기록 내용과 다릅니다 가령 건축물대장의 건물 면적이 300인데 건물 등기부의 면적은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건물주가 건축물대장 면적을 변경 등록하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도 변경하라고 해놨는데 건물 면적을 변경 등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구청 공무원이 조사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럼 발견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너 왜 건축물대장 1년 전에 와서 변경하고 등기부에 가서 네 건물 변경 작업 안 해놨어 그러면 다시 통지를 보낼 테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건물 소유자 등기소에 들어가서 네 건물 면적 변경 등기하러 찾아가 그걸 건물 소유자에게 통지 보내주고 동시에 등기소 등기관에게도 통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건물 소유자는 몇 월 이내 등기소에 또 들어가도록 의무를 부과하냐면 1월 이내 그걸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으면 등기소 등기관은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습니까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주지만 등기관에게도 구청에서 통지해줍니다 건물 소유주 1월 이내 그 등기하러 들어갈 거야 그 통지를 받았으니까 등기소 등기관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1월 이내 변경 등기하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 1월 기간이 경과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직권으로 변경 작업하는 것은 반드시 이용구가 나와야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자 건축물대장 관리 내용을 등기부와 부합료부를 가서 등기소 가서 조사해 보니까 자 그게 부합 여무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일치 사실을 갖다가 건물주에게 통지해준다랬죠 그럼 통지 받으면 소유자는 1월 내에 들어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그 통지 받은 건물주가 또 1월 이내 변경 등기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작업을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일 것이고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 등기 절차 총론에서 배웠던 개시 원리가 절대 적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청할 때도 일반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 원리 적용 안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해주는 경우 불일치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1월 이내 변경 등기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알아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분압 등기는 마찬가지로 이 분압만 해도 뭐 여러분들 한 10페이지 이상이 돼 분압 엄청 내용 많은데 그거 여러분들 시험에서 거의 안나요 보시면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분압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한 종류다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면 따라서 지금 배웠던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거에요 자 단 자 이제 분압 등기에서 분압이라는 것이 토지일 경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개별적으로 이제 시험 나는게 토지일 경우 이런게 있어요 분필 합필 분압필 세 개의 개념을 이제 합쳐서 분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시험 문제 준비할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하필 하필 자 이제 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만약에 10번지 필지 토지가 있었고 11번지 필지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번지 필지 구청에 대장이 있고 자 구청에 11번지 필지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두 개가 있고 등기세 10번지 필지 등기 기록이 있고 11번지 필지도 등기 기록이 11번지 필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갈게요 하필 등기 한다는 것은 자 요것을 갖다가 하나로 만드는 걸 하필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등기 기록을 몇 개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만드는 걸 하필 등기라 하는데 하필 등기가 지금 분압 등기래요 분압 등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 했죠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려면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된다는 겁니다 먼저 뭐부터 작업하고 나서 대장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필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니까 선, 대장, 변경 작업을 선행하고 나야 그 다음에 하필 등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하필 등기인데 하필 등기 하려면 두 개의 대장을 하나의 대장으로 합치는 걸 이제 법률용어로 우리 이렇게 배웠죠 뭐라고 배웠다 합병 등록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합병 등록한 후 하필 등기를 몇 월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하거라 1월 이내에 신청하거라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자 이제 우리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배우셔야 될게 합병 등록하면 합병에 제한요건이 있었죠 지적에서 그러면 등기수에 하필 등기 하려면 이 하필 등기에 제한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하필에 제한요건에 걸리면 하필 등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한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하필 등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개별적으로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를 합니다 이걸 출제하는 분은 참고로 누구냐 하면 지적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등기수 등기관 중에서 지적 모르시는 분이 출제를 할 거예요 왜 지적에서 합병요건 제한이라는 걸 이거를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이걸 지적에서 이미 배우는데 등기법에서만 있는 주제인지 알고 이걸 출제한다는 것은 이건 지적을 전혀 이해 못하는 등기관이 출제할 때 이 하필 등기 제한요건을 출제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적을 배우기 때문에 이 하필 등기를 갖다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의 합병 제한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자 하필 등기 하려면 하필 제한에 걸리는 것은 하필하는 토지에 하필하는 토지에 뭐가 있을 때는 하필에 제한이 걸리냐면 갈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왜의 등기가 없을 것이 제한 걸리지 않는 요건입니다. 그러면 왜의 등기가 있다면 제한에 걸린다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가등기가 돼 있는 토지에는 하필 등기할 수 있다. 제한에 걸린다. 제한 걸린다. 가등기가 돼 있는 때는 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가압류가 등기된 때는 제한에 걸린다. 왜? 왜의 등기가 없을 것이니까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하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압류 걸려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하필 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필하는 토지 등기 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외의 등기가 있으면 제한에 걸린다. 그럼 외의 등기가 없을 것이 합병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하필 할 수 있다는 뜻임, 없다는 뜻임. 있다는 뜻. 지역권 등기된 토지 하필 할 수 있다는 토지. 전세권, 임차권 다 공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지 전임을 갖다가 여러분들 용의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용의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 해서 용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용의권 외의 등기가 있는 때는 하필에 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 압류 이런 등기가 돼 있는 때는 하필 제한에 걸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것은 외의 등기에 해당하는 이 권리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용의권을 꼭 암기하셔야지. 용의권에 해당하는 거 있을 때는 하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용의권에 해당하는 건 네 가지밖에 없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그걸 꼭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가 이겁니다. 창설적 공동처당. 자, 창설적 공동처당은 뭐냐면은. 자, 이거요. 하필하고자 하는 10번지 필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 등기가 돼 있고 하필하고자 하는 11번지 필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 등기가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필 등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하고자 하는 10번지, 11번지 필지 등기 기록 을구에 등기된 저당 등기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두 필지가 저당이 설정되었을 때를 법률용으로 창설적 공동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는 외외적으로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은 자, 이거요. 용의권 암기하셔야죠. 그리고 창설적 공동처당권 암기하셔야죠. 왜? 이거가 있는 때는 하필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암기한 것, 지, 지, 전, 임, 용의권하고 창설적 공동처당 암기하셨으면 이거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때는 하필 제한의 권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이걸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의권과 창설적 공동처당권 이렇게 암기를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이거 기출문제 어떻게 놨나 한번 교재에 소개해 놓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느냐 356페이지 보실래요? 자, 핵심 문제 보세요. 자, 지적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등기한 출제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시에 이해 문제가. 지적에서 이미 배운다는 걸 몰라요. 이거를 갖다 등기하니 자, 갑이 자신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 신청하고자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뭐하고 뭐하고자 한다? 합병한 후에 합필 등기하고자 한다. 그럼 합병은 뭐하는 거? 대장 합치는 거. 합필은 등기부 합치러 가는 작업이 합필 등기입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하려면 뭐 선행 작업을? 합병 등록 선행 작업하고 나서 합필 등기해야 된다. 지금 문제를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출제한이. 자, 그러면 자, 다음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보세요.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건 합필할 수 있는 사유 찾으라는 거예요? 합필할 수 없는 사유 찾으라는 거예요? 합필할 수 없는 사유 찾으라는 거지. 왜 있는 사유 찾으라는 거야? 합필 안 되는 사유 찾으라는 거지. 자, 거기에 들어보세요. 그럼 합필 되는 사유는 암기 사유라 했죠? 뭐 읽는 때는 합필이 가능함? 용의권하고 창설적 공동재당을 암기하셔야지. 이거 읽는 때는 합필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2번 보세요. AB 토지에 둘 다 뭐가 있어요? 전세, 전세.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 있잖아, 전세. 용의권, 용의권이 아님. 용의권 그러면 합필할 수가 있잖아. 그죠? 자, 3번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눈으로 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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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글. 저당이죠. 그럼 저당권은 합필할 수가 없는데 저당 앞에 무슨 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합필하고자 하는 AB 토지에 동일 채권에 대해서 AB 토지를 동시에 저당 들어간 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합필할 수가 있죠. 그럼 3번은 그냥 저당이에요.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창설적 공동저당이니까 합필할 수가 있다의 배당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 4번에 A 토지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 B 토지에 지상권. 그럼 둘 다 용의권이니까 합필할 수 없다. 제한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합필할 수 있다의 배당 떨어지죠. 5번 A 토지에 전세권, B 토지에 전세권. 둘 다 용의권이니까 합필할 수 있다의 배당이 떨어지죠. 그럼 아닌 것은 합필할 수 없는 경우 제한에 걸리는 건 1번 하나밖에 없죠. A, B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가암유가 돼 있으면 합필 제한에 걸리는 사유잖아요. 이렇게 너무 쉽게 문제를 출제했던 거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이 정도. 그러면 분압 등기에서 합필 제한요건 간혹 가다가 출제하니 지정 모르는 분이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준비하시면 될 거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정리해 볼게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자 인적 사항 바꾸는 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소유권 등기하고 나서 소유권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인 이름 개명했거나 본인의 주소 고치는 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일 것이고 전세권 등기하고 나서 전세권자가 본인의 개명된 이름 본인의 도로명 주소 바꾸는 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재산권 등기하고 나서 재산권 등기한 사람을 권리자 이렇게 부르는데 권리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바꾸러 가는 걸 법률용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갑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 원리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신청이 적용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공동신청 원리가 적용되지 않냐는 단독신청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 두 번째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해 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언제 직권으로 변경해 주느냐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때는 소유권자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권리 변경 등기 이것은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권리 내용 변경하는 것은 공동으로 변경해야 돼요. 직권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신청 중 공동신청 원리가 적용되는 변경 등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기 절차 총론에서는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변경 등기 1번, 2번, 3번으로 법에서 구분하는데 변경 등기에서 등기 절차 총론 원리가 적용되는 변경 등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권리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마무리. 자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거 등기 실행하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뭐로 실행하는지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시험에 잘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등기로 실행한다는 건 이거죠. 1번에 땅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변경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닙니까? 변경할 때는 2번 이렇게 변경합니다. 변경하고 나서 종전에 1번 등기 사항은 이렇게 지워줍니다. 말수하는 기록을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볼게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단독 신청으로 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는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변경하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반드시 뭐로 하느냐? 이건 반드시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죠. 부기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1번에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1번에 등기가 있었으면 권리자의 인적 사항 이렇게 등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권리자의 인적 사항을 갖다가 이 밑에다가 변경할 거 아닙니까? 권리자의 이름 개명된 이름을 갖다가 변경했다. 권리자의 주소를 변경했다. 이걸 이제 변경하지 않습니까? 변경하면 그거 변경 등기는 반드시 1-1번 지금 이거 개명된 이름은 1번의 권리자의 이름 개명된 이름이야. 1번의 권리자의 주소를 변경한 거야. 이렇게 반드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다음에 종전에 개명되기 전에 이름은 이건 개명 전 이름이고 이게 현 이름이야. 이거를 구별 표시하기 위해서 말수하는 기록을 표시하지. 말수하는 기록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전부를 말수하는 기록 표시했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일부를 말수하는 기록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개명 전에 이름만 이렇게 지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개명된 이름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권리자의 주소를 변경한 변경된 주소가 있으면 종전의 주소 부분만 말수하는 기록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기록을 일부말소 표시한다 전부말소 표시한다 전부말소 표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시험에 잘납니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전부 말수하는 기록을 표시한다 개명되기 전에 이름만 주말한다 개명되기 전에 이름만 말수하는 기록 주소를 바꿨으면 종전의 주소에 관한 사항 일부 사항만 말수하는 기록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 갈게요. 권리변경 등기 가보겠습니다. 권리변경 등기는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자 주등기 부기등기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볼게요. 1번 저당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당권 등기 저당 채권액이 1억 원으로 그 다음에 채무자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값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당 채권액을 1억에서 1억 3천으로 채권액을 갖다가 증액하는 겁니다. 1억 3천으로 그럼 저당 채권액을 증액하니까 저당권 그대로 내려놓으니까 저당권이 권리죠. 그 다음에 옆에 자 저당권 다 바뀌어요? 아니면 채권액만 바꿔요? 채권액만 바꾸니까 일부니까 변경 법률용을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 저당권 변경 등기니까 권리변경 등기겠죠. 자 그러면 그거 변경할 때 여기에 번호를 뭐로 쓰느냐 하는 겁니다. 주등기는 2번수라는 것이죠. 부기등기는 1-1번수라는 얘기고 자 저당권 변경 등기는 자 이렇게 씁니다. 뭐로 쓴다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 이제 값이 받을 수 있는 1순위 금액은 부기등기로 돼 있으니까 부기등기로 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니까 여기에 돼 있는 1억 3천이 1순위로 받을 금액이지 1억이 1순위로 받을 금액이 아니잖아. 그러면 종전에 1억은 살려놔야겠어요? 이건 말수하는 표시를 해야겠어. 살려놔야 된다고? 왜 살려? 말수하는 표시를 해야지 1억 3천이 1순위로 받을 금액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자 1번 저당권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데 자 똑같이 채권액이 자 1억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순위 전세권자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지금 있고 전세금이 자 1억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1순위 저당채권액을 갖다가 채권액을 갖다가 1억 3천으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저당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채권액만 바꾸니까 변경 자 그러면은 여기에 번호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 1번 여기에 번호가 3번이 될 수도 있고 1-1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서 자유자재로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법에서는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자 1순위 저당채권액이 1억이었죠. 그걸 갖다가 1억 3천으로 증액을 하면은 증액을 하면은 2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액이 1억이 2순위이지 않습니까? 그럼 2순위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순위 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1억으로 전세 2순위로 들어왔어요. 1억이 있는지 알고 2순위로 전세가 들어왔는데 자신의 선순위 금액이 1억에서 1억 3천으로 채권자하고 집주인하고 이걸 갖다 증액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2순위 전세권자를 이해관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용어로는. 그러면 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해관계인의 허락해주는 때에만 부기로 증액하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허락해주는 때에만 증액하는 걸 1억 3천으로 1순위 채권액을 증액하는 걸 2순위 전세권자가 허락해주는 때에만 부기등기로 증액하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액을 갖다 증액하는 걸 전세권자가 허락해주면은 뭐로? 1-1로 허락해주지 않는 때는 3번으로 증액한다는 겁니다. 갑니다. 3번으로 증액하면은 자 3번으로 증액하면은 시험 문제 요거를 냈습니다. 종전의 채권액은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X X 왜? 이거 1억이 남아있어야 돼 안 남아있어야 돼 1순위로 남아있어야지 이걸 주등기로 증액하는 때는 종전의 채권액을 지우면 되겠어 1억이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1순위로 그러면 증액된 총합에서 1억 부분이 1순위로 그대로 살려서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걸 말소해서는 안 되고 합계된 총액을 3순위 남겨놔야 나중에 1억 배당금 신청은 1순위로 그럼 1순위로 여기서 빠졌으니까 빼기 3천 부분은 3순위로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부기등기로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는 부기등기로 증액했다는 건 2순위 전세권자가 이 증액하는 총금액을 1순위로 배당 신청해도 상관없다고 2순위 전세권자가 승낙해줬다는 뜻이죠. 자 그런 때는 이거 지워야겠어요 안 지워야겠어요 지워야지 당연히 주등기로 한 때는 종전의 변경전의 사항은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해서는 안 되고 부기등기로 변경을 한 때는 종전의 사항을 반드시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주 냈어요.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이 정도가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변경등기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다 뭐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교재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느냐 예 363페이지 보세요. 363페이지 보시면 경정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경정등기 끝났죠. 자 이제 처음에 개념정리를 20분 동안 했을 때 이미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경정등기는 실체관계 등기에 자 브리치가 일부이다. 자 두번째 일부 브리치 발생한 시점이 언제이다. 원시적일 때 그럼 변경등기와 공통점은 이렇게 물으면 실체관계와 등기에 일부 브리치 시정한다는 점에서 같아.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후발적이면 변경등기지만 그 등기 신청정보를 잘못 써서 등기기록 올라갈 때부터 일부가 잘못 등기기록된 걸 원시적이라고 불러. 차이점은 요거 공통점은 요거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일부가 공통점 차이점은 후발이면 변경 원시면 경정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면 또 이렇게도 묻겠다는 말소등기와 그러면 차이점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말소등기는 등기 전부 부적법한 사항을 시정할 목적으로 할 때 말소등기야. 일부 시정할 때는 경정변경 전부 시정할 때는 말소 이렇게 이제 또 차이가 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끝나는 것이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경정등기 364페이지 요건 볼까요? 요건 보시면 자 1 차고 유루가 등기에 대해서 존재해야 된다. 차고 유루는 별룡 아닙니다. 차고는 잘못 기록 올린 게 차고지 뭐. 자 그 다음에 유루라는 건 자 가로여놓고 쓰세요. 현재는 법률용어가 바뀌어 있어요. 예전 법률용어로 지금 써져 있네. 자 유루는 빠짐 빠짐 한글로 뭐 바꾸놓는다고 또 법전을 바꾸놨어 유루 빠짐 일부 기록상 기록해야 될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 기록한 것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도 경정등기 대상이고 일부 기록상이 일부 기록해야 될 내용을 빼먹은 것도 경정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 밑줄 칠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차고유루가 잘못 기록된 거 빠트린 부분이 등기에 전부여야 된다. 일부여야 된다. 일부여야 된다. 편안하게 읽어나가면 되잖아. 자 세 번째 그 일부 자 잘못 기록한 거 빠트려진 게 언제 생겼어야 된다. 당초의 등기 절차에서 발생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당초의 등기 절차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 원시적 원시적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정등기 후 기존의 경정전의 등기와 동일성을 해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동일성 해야느냐 해야지 않느냐는 실무에 어려운 주제입니다. 등기 예규로 이 동일성 해야하는 주제의 문제가 법조 한 20개 이상이 있어요. 교재에서는 뭐 그걸 빼놓은 것 같아. 시험에서는 그런데 그쪽을 내는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중간에 제목 보세요. 4 등기간의 과오 차고유류가 발생한 경우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두 가지로 나가지야. 그럼 경정등기 구조를 갖다가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신청으로 경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 이렇게 분리작업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으로 신청으로 경정하는 경우는 그 안에 소제목을 보세요. 용어를 한번 큰 제목 따라서 나가시면 돼요. 양가로 1 부동산 표시 경정 자 양가로 2 권리에 관한 경정 양가로 3 등기 명인 표시 경정 고개 들어보세요.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자 공통점이 규제법은 못한다니까 여기 보셔야 된다니까 경정등기 변경등기는 똑같아요. 일부 불일치 시정한다는 차이점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 그럼 거기 안에서 구조에서도 신청으로 경정등기하는 것은 경정등기가 이것만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경정등기 경정등기 종류가 몇 가지예요 이렇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땅의 면적이 등기 신청서에 잘못 기록해가지고 표제부에 면적 등기 올려오는 과정 중에 잘못 입력이 되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경정 이렇게 용어 바꾸면 되는 것이고 권리자 주소가 등기할 때부터 신청정보에는 제대로 신청서에 적었는데 등기간이 입력하는 과정 중에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소유자의 주소가 등기올려갈 때 아예 애당초 잘못 올라가버렸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경정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고 이거 마찬가지죠. 전세권 등기 저당권의 채권 금액이 애당초 1억 3천이었는데 신청정보 등기간이 입력하는 과정 중에 전산을 1억으로 숫자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1억으로 잘못 등기올려갔다. 그러면 이거를 애당초 채권 금액으로 고치면 이 자리의 용어가 경정이라고 용어가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구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죠. 차이점만 시점만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니까 경정등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명인 표시 경정 권리 경정 이렇게 구분 작업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제에서 보시면 교제를 보자는 거죠. 양가로 1 부동산 표시 경정이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 권리에 관한 경정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양가로 3 등기명인 표시 경정이 있어야 되는데 등기명인 표시 경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도로 없으니까 변경등기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따로 서술을 안 해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제를 읽으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 나오죠.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는 그 내용은 1번 2번 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단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는 여러분들 변경등기가 지금 세 가지로 있었죠. 시험에서 어렵게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 변경등기 경정등기 종류가 다 세 가지로 법에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성지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발생할 수 없는 변경경정등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변경경정등기 찾으세요.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 없는 변경경정등기를 찾으세요. 그걸 구분하는 실무 문제를 묻는다는 겁니다. 이건 교제로 법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시험에서는 출제를 한다니까요. 왜 출제하는 사람이 등기가 아닌 실무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출제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 면적, 지목, 건물, 종류, 구조 바꾸는 거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음, 없음. 없어요. 그럼 이 중은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자 권리자가 자신의 개명된 이름 자신의 옮긴 주소지 밖으로 가는 거 주소지 고치러 가는 거에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음, 없음. 없음. 그 다음에 권리 등기해놨다가 저당권 등기해놨다가 저당 채권액 증액 감액하는 거 저당권 등기기록 채권액을 애당초 잘못 등기기록 올린 채권액을 고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마치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실무 얘기야.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윤무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지금 거기에서 교재 6줄 쓴 게 허무하지만 지금 그 얘기 써놓은 거야.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가 6줄 쓸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 자체가 발생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승낙 윤무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를 길게 6줄 쓸 얘기는 절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가볼게요. 양가로 2번에 권리의 경정 등기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권리 경정 등기 들어보세요. 권리 경정 등기는 자 무슨 얘기가 중요하느냐 하면 권리 경정 등기 옆에 쓰세요. 제목 옆에 자 동일성 판단 동일성 판단 무슨 얘기인지 이제 쓰셨고 다섯 글자 쓰셨으면 이제 해설 들어가 볼게요. 권리 경정하기 전하고 그 일부 사항이 잘못되어서 그걸 경정하고 나면 경정 전사항과 경정 후사항이 동일성이 인정이 되어야 경정 등기의 대상이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경정 등기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성 인정되는지 동일성 인정 안 되는지는 법전에 절대 안 나와. 이게 등기 실무 외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에 소개해놓은 게 등기 예규의 기구 시험에서는 그거를 출제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동그래미 권리 자체 경정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건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등기 예규 법조문이에요. 그대로 지금 뺏겨온 건데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거 예를 들어놨어. 그게 얘가 등기 예규 법조문에 그대로 그에 있는 얘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로 경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는 건 권리 이름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잖아. 그럼 동일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경정 등기로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 설정 등기로 바꾸는 건 권리의 종류가 아예 당초 바뀌는 거죠. 이건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정 등기 대상이 아닌 거야. 라고 애규 법조문에 규정해 놓은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자 전체를 경정하는 거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한다는 건 아예 소유자가 바뀌는 개념이면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는 일부라 하더라도 경정 등기 대상이 되지를 않아 해놓고 그 동그라미 1번 나와 있는 등기의 규 법조문이 이럴 때가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정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야. 라고 등기의 규 법조문에 명시한 사유들입니다. 자 이해하고 읽고 나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럴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 365페이지 보세요. 중단에 등기간의 과오로 차고 유류가 생긴 경우 직권에 의한 경정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등기간의 과오만 형광판 쳐보십시오. 등기간의 과오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고 형광판 치셨으면은 자 부동산 표시를 경정하든 등기명인 표시를 경정하든 권리 경정하든 경정하는 그 내용이 그 차고나 또는 빠진 부분이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등기간의 실수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경정 등기 종류를 불문하고 누가 경정하도록 돼 있다. 등기간이 직권으로 경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고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게 그 안에 소재목 볼게요. 직권에 의한 경정 기억번을 봐주세요. 등기간의 과오로 등기의 차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가 없는 경우 그 차고를 발견한 등기간을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고개 기억번 내기 세 줄을 다 지워주십시오. 형광판 치지 말고 지워주십시오. 본문 지문하고 다만서부터 나가는 다 지워주십시오. 기억번의 문장 두 문장 세 줄 다 지워주셨어요. 자 이제 다 지워주시고 그걸 왜 지워주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종전의 얘기고 지금 이거 바뀐 부분을 갖다 미쳐 이거 반영을 못한 것 같아. 자 보시면은 직권으로 경정 등기 하려면은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직권으로 경정 종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등기간이 지금 네 실수로 지금 잘못이 발생했어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간 네가 실수로 지금 등기의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잖아. 그럼 그거 네가 실수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스스로 경정하는 걸 직권 경정이라고 하죠. 그 직권 경정하고자 할 때 권리에 관한 경정상이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네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생기면은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경정 못해 이렇게 법에서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전면 바뀌었다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네가 실수했으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어라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엔 지금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워주시라는 겁니다. 종전법이에요. 현행법은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등기간 실수가 생기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경정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직권으로 경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경정해야 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아예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여 직권을 경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만 지금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고요. 됐습니다. 경정등기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교재 368페이지 말서등기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